뭐 하는 거 같대 별거 아닌데 이거 손전등 하나에 지도 있으니까 뭐 굉장히 하는 거 같지 않냐 길이 형이었죠 길이 였지 제가 멀리서 보니까 덩어리였거든요 어 형전형이네 아 그래도 야 덩어리가 작전형입니다 원래 꽁치 멸치로 했습니다 그렇지 이건 작전명이니까 기한이 아니고 작전명입니다 이쪽에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제 본부에서 보면 굉장히 잘 보이고요 일단 이쪽은 잘 안 보이는 대신 좀 단거리고 보니까 여기 갈테스피 서서 숨어서 확인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들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처럼 붙어서 이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 작전을 할게요 도알이면 뭐로 간대요 어떻게 3명에서 다 같이 갈대요 그냥 단박이 끝내버리려고 왜냐면 여기 최단거리에요 사실 이거는 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거에요 자 여기 갔을 때 만약에 덩어리가 나오지 않고 아 덩어리가 계속 등지고 있어도 잘 힘으로 뒤에서 제가 보여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 6번으로 가 있어요 오케이 바로 가야 돼요 빙고 좋아 나는 그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화장실 좀 갖다야 되겠다 전투 재개 2분전 전투 재개 2분전 저는 제 길로 갈테니까 좀 돌아서 봐도 돼요 좀 돌아서 와 전투 1분전이나 싸인이 오면 바로 우리 뒤로 와야 돼 무전하지마 무전하지마 전투 재개 2분전 전투 재개 2분전 각군 진지 위치에서 전투 시작 내가 2번에서 시작하나? 형 2번에서 시작해요 2분안에 가야돼 2분안에 나랑 너희 감독님이랑 잠바 바꿔 입는거 괜찮은거 같아 근데 우리 가까이인데 마이크로 안 얘기해도 되지 않냐?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다 들리는데 몰라 전투 재개 1분전 전투 재개 1분전 야 이거 길 빨리 지나가야 돼 각군 진지 위치에서 시작 전투 재개 1분전 잠시만 조심조심 저쪽에 두 명 있을 수도 있겠네 지금 어? 이쪽에 두 명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셋이 가야 된다고 그렇죠 무조건 3명이네 무조건 3명이네 2분 주고 어 뛰세요 감독님이 뛰어 그럼 저쪽에서 난리가 난리 어차피 탈환할 수 없는 진지가 되어버렸고 이제 3번 5번 1번 6번 남았는데 지금 5번하고 6번이 제일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마 진을 치고 있다가 이쪽으로 달리는 거지 2분전 아멘